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제 3국입니다. 이번 최정부단과 김은지 6단의 결승전 시리즈가 두 개가 있었죠. IBK 기어분행배 여자 바둑 마스터스 그리고 이번 닥터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IBK배에서는 이미 최정부단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닥터지는 김은지 6단이 계속 유리한 키를 갖고 가고 있었죠. 1국을 이겼었고 2국도 좋았던 바둑을 반집 차이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결국은 2바둑 3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지고 나면 결국은 두 개다 최정부단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김은지 6단으로서는 꼭 하나만큼은 이기고 싶었을 텐데 그게 사실 세계여자 최강 최정부단을 상대로 쉽지 않은 승부죠. 여기에서 바로 3-3에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 걸쳐놓고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만 시간에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인데 여기 이쪽으로 한 칸 띄었을 때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실전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젖히지 않고 이렇게 찔러놓고 이렇게 요 수법 요 수법이 많이 진행됐었죠. 근데 이건 또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실전처럼 두는 거를 더 많이 두기도 합니다. 아까 그 너무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개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격렬하게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와서 쳐들어오는 모양까지 나오니까 격렬하게 싸움이 되는데 김은지 육단이 워낙 싸움꾼이잖아요. 바로 쳐들어와 싸움이 벌어졌죠. 그리고 뛰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밀고 나오고 두고 여기를 찔르는 걸 당해서는 크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로는 하나 여기에 이어놓고 두고 싶어요. 이쪽 어디 어느 돌이던 그런데 이제 찔러놓고 이제 날짜 나오고 바변에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이 수도 너무 이 백두점의 근거를 없애야겠다고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칸 위로 뜨는 게 더 좋고요. 여기에서 왔을 때 여기에 준수는 그래도 이걸 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이어놔야 혹시 이쪽 지키면 안에 사는 수도 있고 집으로도 크거든요. 집 맛도 좋고 여기를 이렇게 뛰어나오니까 치중하는 수가 또 통로래요. 그래도 이쪽으로 이어놔야 넘어갈 때 이쪽을 선수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살려서 백이 살릴 때 도망간다든가 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어놔야 이게 끊어지게 너무 아파요. 이게 이어도 잡혔잖아요. 물론 이거를 선수할 수는 있지만 좀 큽니다. 그래서 백이 초반에는 앞서가요. 최근의 흐름 패턴하고 좀 다르죠. 최근에는 초반에는 김은지 육단이 앞서가고 최정구단이 중반 이후 역전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많았는데 이 바둑, 이 바둑은 초반부터 백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두고 건너붙여서 뒤로 돌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유명한 맥점이잖아요.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유를 수밖에 없고 단수치구 여기를 막았을 때 흑이 여기 두 점 머리를 먼저 두들겼어야 합니다. 이유를 하면 이렇게 그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젖히면 이거 하나까지는 기세 좋게 하고 젖힐 때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이 이쪽에서 대력을 쌓았죠. 여기 실린이 좋지만 그럼 이렇게 둬서 이 백돌들을 공격하면 물론 백이 좀 좋긴 한데 한 반집? 뭐 그 정도 차이라 흑도 둘 수는 있는 아직 충분한 한 판의 바둑 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를 귀를 먼저 뒀다가 백이 이렇게 머리를 먼저 내미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백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도 이거 끌어가는 거는 아니죠. 이쪽 뭐 지켜놓는다든가 이 끄는 걸 보고 또 줘버립니다. 최종구단이 확실히 그 대세관이 좋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석점도 주고 두 점도 주고 막 주는 게 아닌가 싶지만 우산기에 걸쳐서 이거 교환하니까 이 자체로 이 우변에 있는 백집만 해도 하나 더 지켜놓는다면 지금 공격을 가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지켜놓는다면 이 집이 여기 흑집보다 안 작습니다. 대세관이 좋은 거죠. 버리고 둘 수 있다는 게 이미 실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최종구단은 공격형이니까 이 도를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격이 왔고요. 여기서 붙였을 때 사실은 붙이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그랬는데 여기 붙인 거는 이 도를 안정시키겠다고 둔 거거든요. 그리고 젖혔을 때 그러니까 호구를 젖혔을 때 이거는 늘어났어야죠. 최종구단이. 그러면 여기 지켜야 되고 들여다보는 게 아프니까 실전도 그래서 여기다 둔 거거든요. 들여다보는 거 하고 싶어서 흑한테 받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게 정수고요. 이 진행이 정수입니다. 여기를 아까 두려우던 것 두고 흑이 여기를 나오면 끊어서 이쪽 좌중앙을 두텁게 하면 이게 이제 백이 조금 유리한 진행입니다. 여기 쳐들어오면 이렇게 붙여 나와서 충분히 타기가 돼요. 이거는 백이 한 3집 이상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둬서 이 순간에 흑이 이렇게 반격을 했으면 백이 조금 곤란했어요. 여기를 막을 때 단추면 여기를 두는 거 빵따임당해서 이거는 흑이 많이 좋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이 끊어잡으면 물론 백도 이 돌이 잡혔다고 불리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둬서 요한종 공격할 수 있고 또 이제 흑도 여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끊기는 게 선수니까? 여기 지키면 여기를 이제 단어하게 끊습니다. 빠지면 백도 여기 지켜야겠죠? 이렇게 이거 하나면 이렇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연결하는 바둑이 되는 건데 백도 이렇게 우변을 키워나가면 괜찮죠? 백이 아직은 좋긴 좋아요. 조금 좋은데 이 정도면 거의 5대5 승부에 가깝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쪽 단수치니까 여기를 나가서 있게 하고 끊어서 이렇게 교환이 돼서 이 단수친수가 그냥 잡혔잖아요. 요 둘이. 그게 조금 뭔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백이 좋은 가운데 여기 왔을 때 흑이 이거 민수로 그래도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요자라 선수니까. 이거는 여기 밀면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일까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 너무 일방적인 달콤한 생각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흑이 이쪽으로 오는 게 정수였고요. 받아주면 이쪽 중앙의 열분도를 흑이 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전에서는 요 아래쪽을 밀고 나가니까 백이 요렇게 반격을 해왔으면 흑이 조금 곤란했습니다. 밀고 나와야 되는데 요 석전만에 두들겨 맞아서 빈삼각 꼬부리는 게 아프고요. 요렇게 되면 백이 이쪽이 두터워져서 여기를 밀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틀어받아 놓으면 여기는 조금 단점이 있고요. 이거 끊고 싸우는 거는 이렇게 밀고 단수치고 밀고 나가는 요런 진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백이 반면으로도 좋습니다. 요수가 얼마나 큰 실착인지 알 수 있죠. 백이 반면으로도 한 두세 집 좋을 정도로 흑이 백이 꽤 앞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백도 요수를 놓쳐요. 최종부단도 결정타 같은 이수를 놓치고 실전에서는 요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흑도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거 쳐들어오고 싸우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너무 한가합니다. 여기 끊기는 게 너무 아파요. 요자리를 이쪽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좌상기 실리크다 거기 뒀다가 여기를 끊기고 싸움에 들어갔는데 이게 김은지 스타일인지는 모릅니다만 최종부단도 공격하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기사거든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큰 세력을 주면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를 나와서 끊고 뭐 해보겠다는 거지만 이렇게 두니까 지금 여기 요수에 지금 김은지 육단은 이 백이 갇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건데 여기를 치받으면 이게 최강이거든요. 요수에 대한 거로 여기를 놓고 올 때 결국은 이제 잡으러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요렇게 두면 너무 쉽게 사니까 그러면 치받은 돌의 체면상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요렇게 두고 또 여기를 두고 단수치고 요렇게 연결할 때 요렇게 같이 살아오면 요 흑대마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고 해야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둬서 요건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뚫리면 안 되죠. 뚫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면 이거는 이렇게만 놔도 선수로 살았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갖고 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받눈수를 못 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한다. 이쪽을 포기하고라도 이렇게도 살리는 거로 이렇게라도 뒀어야 한다는 게 인공지능 대답입니다. 실제는 이거를 안 된다고 보고 건너붙이는 수를 이제 당한 다음에 김정서가 중앙을 끊어가요. 근데 사실 요거는 잘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원래는 크기. 근데 여기에서 최종구단이 기세를 잡았다. 주도권을 잡았다 생각하고 너무 강공으로만 나갑니다. 여기 씌우고 이게 나름대로 맥점인데 여기 끊고 이었을 때 여기가 문제의 장면이에요. 이거 따야죠. 이거 따서 살려놓으면 이렇게 연결할 텐데 상변도 살고요. 이렇게 두면 살려놔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둬도 이거 받아주고 이렇게 둬서 이 백을 잡자고 하면 이거 하나 끊어서 응수 물어보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 내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둬서 이렇게 치고 여기를 둬서 잡자고 하는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자리에 두면 따야 되고 이렇게 하면 패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백이 이거 움직이면서 살자고 하는 자체팩감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백이 이걸 따내고 이쪽 흑대마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라 이 진행은 백의 승률은 98% 이상입니다. 백이 안 잡힌다는 거죠. 자체팩감이 많아서 근데 실전은 갑자기 이 순간에 최종구단이 너무 욕심을 부려요. 이걸 막은 건데 어마어마한 실착입니다. 지금 승률 98% 갈 수 있는 찬스에서 여기 끄으니까 흑이 이걸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어주면 나오는 순간에 이 넉 점이 잡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둬서 이 돌이 잡히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데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 흙도 살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 백도 또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를 둬서 중앙하고 여기 하변에 집 또 여기도 집 내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걸 나쁘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 이제 안 둬도 되지만 이걸 잡고 나면 백도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큰 데로 가면 이거는 역전입니다. 흑이 한 집 반 정도 좋아요. 워낙 백이 좋았었기 때문에 흑이 역전이라고 해도 많이 좋은 건 아니고 한 집 반에 불과하지만 역전이에요. 이 단수를 왜 안 쳤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살리면 지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리는 거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잡혀요. 이거는 백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어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백이 나오는 건 없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공격해서 살자고 하는 건데 백두 살고 흑두 살고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이게 좀 금방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싫다. 그래서 이걸 단수쳤을 때 이거 빵 따내고 살자. 요쪽 그러면은 이걸 따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백이 나쁘죠. 흑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극을 보고 상변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이 돌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지 그냥 흑이 잡힌 돌이 아니에요. 여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선수가 있고 그럼 살아있다고 보면은 요 대만을 공격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이것도 흑이 좋습니다. 근데 이 단수를 안 친 건 정말 불가사의한데요. 요 단수를 안 친 게 결국은 김은지 선수한테 패인이 됐습니다. 요게 살렸는데 아직은 뭐 줄 수도 있지만 요기에서 이걸 따내고 막을 때 이어준 수가 최후의 패착이에요. 폐로 버틸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버티라는 게 인공지능 설명이잖아요. 여긴 젖혀서 요 백도를 먼저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사는 가운데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또 여기 두면 이런데 붙이는 맥점이 있긴 있는데 백도 여기를 두고 이제 이거 살리고 그럼 이제 흑이 사는 동안에 백도 여기를 살려오면 그때 이제 여기를 이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5대5에요. 바둑이 5대5입니다. 지금 최종구단이 여기 아까 끊었던 게 너무 무리해서 최종구단이 거의 끝낼 수 있는 찬스가 다시 바둑이 5대5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김은지 육단이 여기 두 번의 찬스를 다 놓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이어주니까 틀어막으면서 느닷없이 이 돌이 생말이 죽었습니다. 김은지 육단은 여기서 여기를 두면 이 돌들을 상당히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 막고 젖혀서 사실은 이어도 되는데 이렇게 두는 걸로는 안전하게 이기는 길 여기다 두는 건 사는 길을 봐뒀다는 얘기고요. 여기 둘 때 이어놓고 지킬 때 상병을 주니까 살았죠. 여기를 끊어봐야 이 두 점이 잡혀서 이 돌들이 다 잡혔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났어요. 여기 이 흑돌들이 이렇게 큰 돌들이 쌩으로 잡히면서 스물 몇 집을 허용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최종구단의 어떻게 안전하게 이기는 것인가 이런 걸 보는 대목인데요. 김은지 육단과 최종구단의 이번 여섯 판에 물론 이제 다섯 판으로 끝났죠. 한 판에 2대5로 끝났으니까 대결을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승부처가 됐을 때 종반 승부처가 초반 말고요. 초반은 유바둑은 최종구단이 앞서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초반은 김은지 육단이 인공지능 공부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은 김은지 육단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가 됐을 때 승부처가 딱 왔을 때 최종구단은 역시 관록과 경험 수익기 싸움 이런 데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번 역전할 찬스를 노리고 그 찬스가 와서 역전을 시키면 재역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종구단의 강점이고 김은지 육단이 최종구단하고의 승부에서 배웠어야 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역전패가 많습니다. 승률 99%인 받으고 역전패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런 역전패 몇 번이 되니까 김은지 육단이 결국은 두 개의 타이틀자로 해서 하나쯤은 우승할 수 있었는데 다 우승을 놓치고 최종구단이 두 개 다 우승을 하면서 세계 최강 최종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됐습니다. 김은지 육단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텐데 최종구단도 김은지 육단하고 승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내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했는데 아까 승부가 난 다음에는 점점점점 오히려 최종구단이 더 차이를 벌려서 끝났을 때는 한 11집 정도 그 정도 최종구단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최종구단이 강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김은지 육단은 아직은 최종구단한테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한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바둑 이거 하나만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걸치는 수 이거 많이 하라고 인공지능은 추천을 해요.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삼삼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쪽 어디에다 흙이 두겠죠. 백이 두겠죠. 이런 거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그게 싫어서 입구자로 받지 않고 흙벌 손을 빼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두면 흙이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렇게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지만 최근에 추세가 이렇게 걸쳐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걸치면 백은 이런 식으로 좌변을 갈라쳐서 양혁공을 유도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받아줘도 됩니다. 이때는 인공지능 절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받을게 110으로 받고 흙심일에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33으로 가라. 이런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도 물론 다 한판의 바둑 실전도 한판이고 이것도 한판의 바둑입니다만 하나 걸쳐두는 게 조금 더 묘미가 있다. 이게 인공지능 의견이니까 유수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